하늘로야! 하늘로야! 이찬성가의 생명줄이 뭘까요? 네? 전도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전도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외울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건 뭡니까? 주권과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것은 응답 안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라고 했을 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고 강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면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과 또 유기 그러니까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아니 하나님 다 정해놓으시고 뭐하러 저한테 전도하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제가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택자와 불택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교리를 전하는 저라도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저는 확신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본인만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정말 굳은 확신이 없으면 그건 불택자죠 아무리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나 자신은 알지만 남은 모른다는 거죠 저분은 열심히 하니까 천국가 저분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저분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확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넓혀서 이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저 직원을 오랫동안 봤는데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불택자한 것처럼 또한 정말 막대 먹고 정말 불성실하고 정말 저 사람은 최악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 믿고 전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정을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을 어린 양 정말 저 사람이 수백 번 듣더라도 내 전도 한 번 들었을 때 어 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듣고 오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바로 이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자기 택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자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도는 왜 미련한 겁니까? 왜 미련할까요? 네? 아니 맨날 미련한 방법으로 한다 난 미련하게 방법한다 하는데 전도는 왜 미련한 겁니까?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한 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미련하다는 뜻은 뭘까요? 제가 사전의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직하게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거 얘기 다 안 듣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쉬운 길 있는데 똑같은 길로 힘들게 가는 사람을 어휴 저 멍청한 놈 어휴 저 미련한 놈 어휴 저 무식한 놈 이러죠 바로 그런 것처럼 미련하다는 것은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그냥 우묵하게 가는 사람 말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사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편한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안 선택하고 참 멍청하게 이 좋은 길 나 또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접목시켜 볼까요? 전도는 왜 미련한 것인가? 자 전도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전도라는 것은 뭘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자 그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죠?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방금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꼬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비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비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어떻게 구원받는 게 합리적이에요? 행동으로 왜?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야 이 시대에 너는 과학도 모르냐? 너는 합리적인 것도 몰라? 너 이치도 모르냐? 세상 이치 다 몰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야 언제쯤이기를 지금 아직도 믿는다고 그걸로 하냐?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럼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자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주로 하는 전도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방금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딱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20대 남자 수트를 입은 거 보니까 직장인이야 그럼 저 사람의 패턴은 이런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막 준비하고 가세요? 저 사람은 주부니까 막 다 각각 합니까? 아니죠 자신의 지혜와 온갖 기회와 모색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아무리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로는 하지만 단순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를 전하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 신앙의 선배들이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을 사용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믿으라는 단순함 그 자체가 미련한 거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밑에 성경 중에 가령이라고 보이십니까? 가령이라고 보이시죠? 가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 나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에게서 그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묻는다고 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 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외쳐야 되는 것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택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번 탁탁 이러면 다 돌아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한테 권한 주셔서 당신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권한 주셨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권한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전도를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예수의 전도를 거절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 아닌 유기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전도를 해서 열매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뭔가요? 예? 전도의 열매는 뭐예요? 세신자예요? 뭔가 그게 나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꼬는 것 같습니까? 전도의 첫 열매는 뭐냐면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세신자라면 그럼 여기 얼마나 열매 못 꼬두신 분 많아요 그럼 다 실패한 분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패배자입니까?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가 낙심치 않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왕의 강박함에 당한 것 노아가 120년 고백한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당한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거듭 계속해서 동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든 감사를 주시든 기쁨 뭘 하든 아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끝까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항상 했던 것들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언제나 예수 전하니까 항상 어디 가든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저희 교구의 어떤 한 분 성도님은요 어디 이렇게 거래처 가면 항상 탁 보고 예수 믿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불신자도 그분이 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혹시 장로님이세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어딜 가든 향기를 내뿜는 것 그 향기를 내뿜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결코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거나 회피함을 방관하지 않고 내가 전도 안 해도 난 구원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절감하고 그 전도에 동기를 가지며 열심을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것을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전도에 대한 이만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구역자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기를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찔리시는 분 많죠? 그러니까 전도 합니까가 성도님 데리고 왔냐가 아니라 얼마나 밖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함께 가실래요? 라고 물어봤느냐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탁 나오고 어떻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얘기해야 할지 또 회개하셔야 될지 더 나은 질문을 해야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제의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OX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X 틀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까? X죠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 언제 때나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정은 아무도 모르므로 전도자는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 O 맞고 택자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되도록 예정됐기 때문에 전도해야만 한다 O 성경은 성경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멸망되면 그 피를 전도 안 한 택자에게 찾겠다고 했다 맞고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당하여 죽기까지 전도를 감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택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우리 오늘 공부하신 거 한 번 더 복습하신 다음에 우리 구역원들과 꼭 힘있게 구역 모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